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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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이 그래서 갈라를 때만 표가 없어 후리만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e 으 으 아닙니다 으 으 다음 날 비행기 좀 내렸네 이게 지금 다리 아니잖아 다리는 아니잖아 아무 다리야 다리 요 라는게 빙기란 뜻이에요 저 배도 있네 스르다리요, 아무다리요 아 요가 강예요? 네 아무다리요 스르다리요 이 나라에 두개의 강릉이 이루고 있잖아 아무다리하고 봄에 두개 가까워요 상품이 엄청 넓네요 물이 없어서 그렇지 이 날에는 두개의 감소가 부위가 안보였어요 정말 한 감소에 있는 아멘 으 으 으 다 맞아 여긴 뭐야 아잉 뭐야 여기는 그냥 다른 집이에요 아 옆에서 하는지 말 여기 지금 문 닫고 있어 여기 못들어 가요 만약에 화장실 들어가면 좋아야 됩니다 아 또 안가도 돼 여야 아주머니는 뭐 해 먹고 살아 여기서 나우에 비하시 스티드 배드 아플렉스 시내에서 다 먹는거 다 가 아니 아니 가져와서 먹는거 가져오는데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벌어 으 옛날 구름합니다 구름아 으 으 으 밖에 새가 박혔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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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정복하라 으 공격하라야 뭐야 정복하라야 뭘 공격해보셨 아이고 이것도 힘드네 아 힘들네 아 바위도 있고 있네 다행히도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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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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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길 어떻게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자 아이씨 손 좀 잡아줘봐 아 아 아 아 으 아 아아 아 아 으 오 예 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 좋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봐보자 깨끗하면 좋아 가라쎄다 식당은 아래식이에요 아 여기서 밥 먹는거야?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정신은 다른데 먹고 저녁은 여기서 지금 예약해서 가야돼요 만약에 오늘 뭐 잔치하는가 보네 알코올도 있어요 아 알지 우리 워드컵, 위노, 다가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기 술도 다있대 술도 다있대 술도 있고 뭐 다있대 오늘 밤에 술 다있대 술 다있대 보드카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다있대 아 그녀들 우리 어디에 있지 다있대 오레오 오레오 아리 내 왕 시라 차 아리 이동 잘 먹으세요? 아니 어어 오케이 뭐 멀리 안 나가도 되겠네 그지? 간단하게 먹으면 괜찮아 여기서 안 더 가도 좋네. 나도. 온도리랑 따뜻하고 좋아. 이렇게 깨끗하네. 침대에 따로. 따로 침대에. 따로 침대에. 위침대에. 위침대에. 아 저기 가면 저기도 좋고. 아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응 이쪽으로. You see the top? You see the top? Panorama? Let's go looking. 여름에는 좋겠다. 여름에는 여기서 맥전잔시 먹고. 다 보이네 뭐. 이게 진짜다. 문이 저쪽이. 저쪽이잖아. 저기 똥오는거 저기. 저쪽이 정문이. 다 네 송 아니에요. 다 네 송 아니에요. 여기도 있네. 여기. 아 밑에 층. 여기서 맥주 먹게 하는거구나.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보여. 내 방에서. 방 깔아달라고. 더비를 주는건 아니라. 여기. 격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돼요. 여기. 이쪽이요? 여기. 이게 내 방인데. 나도 이게 내 방이에요. 요거. 이쪽으로 보이잖아. 이쪽이 딱 막아져있어. 아 막아져있어요? 왜 그러지? 막아져있잖아. 그러네. 여기 서있잖아. 아버지. 그 창문 이쪽으로 내놨더라구. 여기가 나로. 신사장도. 신사장 방 오른쪽인데. 어디가 나가지? 아 거기에 나와. 뭐한거죠?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장이 없습니다 장문이 있어요 사장님 장문이 이쪽 보이는 방향이 아 뭐 담만 잘 할건데 뭐 밤인데 뭐 뭐 밖에 내다 볼 일이 있어 난 침대가 두개 이랬어 외로워서 내리지 한번 더 봅시다 아니 김사장님 침대 두개에요? 나도 두개야 있으면 하나 사고 안그러면 뭐 좋은거 있어요 가격은 다 가참나 여기 가차고 정문하고 아 정문 오 사람 많네 Konnich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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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밑에 마다 플리즈 저 사람은 있네 저 현지인들을 구경 왔구만 아 Oscar 아 아 아 무조건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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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가정 언젠지 파는데 아 저걸요 그럼요 한국이 비싸죠 한국 무지개 비싸죠 으 으 으 근데 저 한국 쪽에 공항에서 걸릴 수 있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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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으 으 으 으 2루 2 전Life 제 동생입니다. 가이드. 이름이 누구야? 이름은 뭐라고 하듯이? 아 뭐라고 하듯이? 나 몰라? 어? 여기 있으면 뭐지? 어? 안녕하십니까? 잘 왔습니다. 옛날에 왔습니다. 잘 알아요? 이름이 신? 신? 미스터 신?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에 일해요? 4시 엔터. 투리즘 이름아. 투리즘?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있어요? 뷰스 998? 아니 다시 다시 하세요? 있어 있어. 아 저기 저 배터리가 나갔어. 아 있어. 어. 다음에 그룹 너무 많아서 저거 알려주세요. 오케이. 일해야 돼요. 오케이. 더워줘야 돼요. 예예. 어 보던거는? 어. 약관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나라하고 우리나라에 어. 미행기 없어요? 다같아 있습니다? 100%? 아 네. 아준네젤리. 아준네젤리. 아준네젤리 두발 하자. 아 20%. 아 두발 하자. 아 두발 하자. 두발.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 손님들 많이 없지? 아 지금 없습니다. 우리 우리 손님이 타스켄트 사마칸트 천킬러. 잘해. 어. 한국 나라에서 그냥 안 나왔어. 여기서 이거 파는 거야 지금? 안에 이 친구. 어. 이 친구. 저는 손님 기다려. 안 주십시오. 어 네. 대체. 우리 우리 친구야. 병님 친구. 병님. 병님. 어. 우리 같이 일해야지. 어. 얘가 먼저 했어. 먼저 하고 저기 바보전이 늦게 시작했어. 가이드는 여기 이 친구가 먼저 했어. 어. 같이 일해야지. 근데 이제 자격증 낸 친구가 이 친구하고 저 친구가 둘이야. 어. 다음에 너무 많아 많아. 오케이. 손님이 많아. 어.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어. 어. 쟁기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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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돈이 없어서 우리 너무너무 쟁기넣어. 야. 또 세단. 니꼬름이 했다. 쟁기넣어. 예. 하하하. 다음이야. 다음이야. 다음. 생각에는 언제 다 태포로 열렬어? 내년에 내년. 내년 8월. 레터. 오. 레터. 네. 예. 아타대문. 아타대문.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아타대문은 1883년에 마지막 한번 지었던 대문입니다. 여기는 북쪽문. 박사대문. 동쪽문. 발완대문. 우리 들어가는 문. 다시 대문. 남쪽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지는 곳 다 박물관에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안에서 바로 시작하면. 이제 오른쪽에 무한마 다미탄. 마드라사. 마드라사는 태학. 태학교입니다. 요. 안에 8만 병입니다. 8만 병. 넓은 데는 400입니다. 길이가 650입니다. 내성. 내성만. 내성 성평옥은 길이가 2250입니다. 요. 아까 얘기하는 거. 내성. 바깥에서 외성 있었습니다. 옛날에. 외성 성평옥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은 거. 외성에서. 외성 성평옥에서 남은 거. 아직도 있습니다. 외성 성평옥은 길이가. 5600m 있습니다. 우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는. 오른쪽. 무한마 다미탄. 마드라사에서 시작합시다. 이 대문은. 한쪽이 350kg 넘어요. 너른 나무에서 만든가요. 너른 나무. 두께가 12에서 15cm까지. 그런데. 네본 계단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가요. 하나. 둘. 셋. 네본. 300 년 좋은 만드는 아니 불편하게 이걸 왜 다 만들어놨냐 이런 거를 응?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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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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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침 일제 삼각기를 걷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마침 일곱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일곱시 반 정도 됐구요 아 삼각길 우를 한바퀴 걸어보려고 합니다 혼자 걸어가 김 의사님 아유 혼자 올라가 이사님 같이가요 같이가요 3 안전장칭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박살 하겠는데 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아 저리 가네 성 입구 나오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막혀져있어 문 내려가 아니야 거기에 뚫혀있어 앞쪽 뚫혀있어 안그러져 저 끊어져 있는거 같은데 문 닫았을까네 입구가 체포 넣었던가요 마지막에 큰 총 그러니까 삼십 며달아 삼십 며달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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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집은 거의 다 샀을 것 같죠? 그렇죠 으 으 으 으